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8일 채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원고등법원에서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공판이 2심인데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그 다음에 대북손금. 이 대북손금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1심은 지난 6월 7일에 있었죠. 그때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종합해서 9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2심은 어제가 6차 공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31일에 결심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어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변론을 했는데, 증언을 했죠. 그 1심에서도 김성태 전 회장이 대부분 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왜 또 불렀느냐? 그런 1심에서의 증언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전 무지사 쪽에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증언 일관성,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군다나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어차피 재판이라는 것은 진실보다는 사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1심 결과도 바로 그런 거였고요.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하는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상식에도 부합하고,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다 인정이 됐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관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지도 않고, 특정되지도 않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배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1심 결과를 받아들고, 지금 2심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10월 31일에 결심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게 어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간의 공방에서 저는 어느 정도 판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호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 아니냐. 검찰이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이화영 변호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이화영, 이화영에게 이재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이라는 거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 안 하면 형님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것이다. 빨리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법정에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전혀 아니다. 왜 뇌물받은 사람이 재판을 잘 받으면 되지 자꾸 절 끌어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이것저것 얘기할 때 본인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이재명이 뱀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다. 뱀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화영 변호인이 또 이재명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압박한 사실이 없느냐.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은 저도 같이 기소됐다. 사건 조작이네 뭐네 그러는데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검찰이 회유한다고 진술을 바꾸겠냐. 검찰청에서 갈비탕을 먹었네 어쩌고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당시 거꾸로 큰소리치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사받았다. 제가 검찰 프락치도 아니고 저도 처벌받을 각오로 증언하는 것이다. 검찰이 허위 진술을 압박한 적도 없고 압박받을 뿐도 아니다. 이화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화영 변호인이 북한에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800만불 사기당한 거 아니냐. 삥 뜯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사기를 당했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어제 진술뿐만 아니고 수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도 보면 아주 일관되고 북한 사람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다. 또 왜 그걸 했다. 왜라는 거는 결국 경기도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방북비용. 그런 게 너무나 명확해지고요. 거기 등장인물들의 하나하나의 몇몇 그날 있었던 일 이게 마치 동영상 찍듯이 진술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 진술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 아니냐. 뿐만 아니고 안부수라는 아태협 회장의 진술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에 진술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2019년 1월 중국에 가서 만날 때 선양에 가서 만날 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당시 국정원에 얘기를 해놓습니다. 왜냐면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국정원 같은 정부기관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좀 면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국정원에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에 그 전환 자료가 있습니다. 물론 이화영 1심 판결문에 보면 국정원 보고서라는 것이 최소 4건에서 6건 정도 등장합니다. 그중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정한 보고서가 있고요. 인정하지 않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정한 보고서는 그냥 안부수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털어놓은 얘기. 그렇고 인정하지 않은 얘기는 안부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고 이렇다더라 하는 걸 누가 그냥 얘기한 거 그거는 한 달이 걸쳐서 전문 증거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판결문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무지사는 아시다시피 구속된 이후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부분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이재명 도지사에게 방북 추진을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고했더니 이재명 도지사가 아 잘했다. 뭐 이렇게 까지 얘기했다. 자 그런데 그 진술을 하고 난 뒤에 그게 민주당에 알려지면서 그 7월에 박찬대 지금은 원내대표지만 그때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무지사의 30년 지기를 가서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의 부인인 백정화씨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진술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화영 전 무지사가 옥중 편지를 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설득이 덜 됐는지 7월 25일인가요? 법정에서 이화영 전 무지사가 부인과 의견 충돌을 벌입니다. 이례적인 장면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화영 전 무지사가 이제 자기가 6월에 했던 진술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그냥 뒤집는 정도가 그치지 않고 올해 들어서는 검찰이 회유를 했다면서 얘기하는 게 술판 회유설입니다. 그런데 이 술판 회유설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그랬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반복해서 주장만 하지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못합니다. 본인이 메모를 했다고까지 얘기하는데 왜 그럼 술판 회유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더니 또 최근 들어서는 일관되게 거의 매일같이 자기를 압박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술판 회유는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매일같이 압박했다. 그러는데 압박이라는 건요? 아니 검찰이 유하영으로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받기 위해서 계속 압박이 아니고 수사를 했을 겁니다. 조사를 본인으로서는 압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냐? 그건 아니죠. 회유를 했다면 모르지만 근데 회유를 했다는 아무런 자기가 회유를 했으면 자기가 회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관되지도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고 진술이 진술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뒤집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요 2018년 이재명 이라는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대북사업을 위해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때부터 대권꿈이 있었던 거죠. 대권꿈은 경기도지사의 행정만 가지고서는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북문제를 자기가 풀어보겠다. 그래서 평화부지사를 만듭니다. 아마 이거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권위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랬는데 2018년 9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가면서 수행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만 데리고 갑니다. 이재명을 빼놓습니다. 아마 2017년 경선 과정에서 충돌했던 부분 같은 것들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 그래서 곧바로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이화영을 북한에 두 번을 보냈죠. 여기서 약속한 게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입니다. 정말 전후 맥락이 똑 떨어지고요. 그에 관한 김성태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이 끼어들게 된 것은 그때가 아니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귀국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재명 방북을 추진한다. 그런데 문제는 남북협력기금을 쓰려고 하는데 이 협력기금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을 북한에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불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불만을 이화영이 김성태한테 얘기해서 김성태하고 평상시에 호영호제하고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러면 내가 내줄게 이렇게 돼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2018년 7월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 직무를 시행하면서 각 실국에 도지사 지시를 내립니다. 각 국장 실장의 전결사항도 나한테 보고하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특히 평화사업에 관해서는 그런 보고 외에 월말에 진척 상황을 보고하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계속 보고했을 것이고 이화영은 진척 상황은 월말에 한 번씩 또 매달 보고했을 것이다. 아마 그거 지금 검찰이 다 들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보고했다 안했다 처음에 안했다고 했다가 했다고 했다가 아니다 그랬다가 회유당 했다고 그랬다. 이렇게 진술하는 이화영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는 김성태와 누가 이기겠는가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 결과가 1심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2심은 더 이상 뭐 사실 1심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성태의 진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한 번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김성태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어제 신문을 했죠. 그런데 어제도 보면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일관되다. 자 그러니까 어제 재판장이 10월 31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월 31일에 종결을 하면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2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쯤에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1심 본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1심 1심 재판은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고 있죠. 바로 이화영 1심 선고를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재판부를 깊이 신청을 냈는데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딸 등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탄핵이 뭐 되겠습니까? 아니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뭘 탄핵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식의 법원 자극 행위 이게 이재명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결국은 이화영 2심 끝나고 내지 끝날 때쯤에 이재명 대북손금 1심 본재판 시작을 하고요. 아마 이재명 1심 본재판 진행 중일 때 이화영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2심 선고가 나오면 아마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이화영 대북손금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다. 1심이 9년 6개월이니까 2심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3심 대법원 확정 글쎄 섣불리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대북손금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화영과 김성태의 대북손금 문제에 관한 진실게임 이미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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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